와! 우와! 우와원!!!! 제주스!!! 제주스가 골 sayaslutur! 덕! 덕베!!! 김덕배!!! 역전합니다!!!!! 와 패비 이 정도면 축신 아닙니까? 축신~~~ 축천 축구 천재 아닙니까 전술 지니어스 태틱 지니어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펩 진짜 오늘 놀랍네요 바르도라 감독 정말 오늘 놀랍습니다 어 독품은 것 같지 않아요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제가 독품었다 느끼는 거 이런 거예요 아니 이런 축구 보셨어요? 펩이 이렇게 축구하는 거? 전반전 후반전을 완전히 다르게 갔는데 특히 전반전에 보여줬던 제로톱 4사이 시메온의 빙이 이거 보셨나요? 와 진짜 놀라운데요? 아니 시메온의 4사이를 펩이 쓴다고요? 물론 과르도라 감독도 예전에 바르서로나 바이르미넨 뭐 메인스티 오면서 이런 그러니까 4사이를 쓴 적은 있지만 이 정도 수비 4사이를 쓴 적이 없어요 완전히 지키는 4사이를 썼는데 기가 막힌 전술이네요 기가 막힌 전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 독을 품었다는 건 이런 건데 지금 메인스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우승이 이제 리버풀로 사실상 굳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우승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에파 쪽에서 징계가 내려졌고 물론 좀 뭐 항소해가지고 싸워봐야 되겠지만 뭐 챔스 앞으로 두 시즌 나가는 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전 느낌이 이랬어요 팹이 오케이 내가 이번 시즌 보여줄게 이번 시즌 내가 보여줄게 예 이번 시즌 한번 내가 보여줘볼게 내가 이번에 어떻게 된진간에 메인시티가 그동안 한 번도 역사상 해보지 못했던 챔스 우승 한번 해볼게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이런 느낌이 정말 너무 강했어요 자 전반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이 독품었다라고 하는 혹은 어 과리도울라 감독이 축구천재 축신 예 전술지니어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미오네 감독의 사사이를 오늘 썼어요 패비 천하의 맨시티가 이런 축구를 어 한 적이 없었잖아요 과리도울라 감독이 맨시티가 제조스가 오늘 선발이었습니다 제조스가 선발 제조스가 선발로 나왔는데 어디다 포진했느냐 왼쪽이 포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왜 아구에로가 선발이 아니고 제조스가 선발이었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딱 뛰는 걸 봤더니 제조스를 4-4-2에 왼쪽에 갖다 놨어요 전체로 정리해보면 위에가 베실바 베르나르드 실바 김덕배 케빈데 브라이너 이쪽이 제조스 로드리 귄도한 마레즈 그 다음에 맨디 라포르트 오타맨디 워커 에데르송 2-4-4입니다 대형을 이렇게 해놓고 수비할 때 완전히 두 줄 수비 4-4-1을 했습니다 완전히 레알 마드리드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오늘 레알이 홈경기였고 맨시티가 원정이었잖아요 자 맨시티가 이렇게 수비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사실 뭐 지금 객관적인 전력도 레알이 좀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원정이었잖아요 역사상 기본적인 두 줄 수비의 4-4-2인데 끊임없이 그러면 이 4-4-2는 볼을 중심으로 해서 간격 유지하면서 공간을 주지 않죠 볼이 가면 또 이런 식으로 붙어서 두 줄 수비는 끊임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볼이 돌리다 보면 공간이 열릴 때가 있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공간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이 미친 시메오네 감독식 4-4-2의 핵심이 숨어 있는데 앞쪽에 누굴 세워놨죠 김덕배 배실바 둘 다 미드필더 유영애 선수를 가짜톱처럼 그래서 제가 제롭톱 4-4-2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 가짜톱처럼 두 명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뭐였냐면 자 시메오네 감독의 4-4-2도 마찬가지인데 시메오네 감독 4-4-2도 이쪽 앞에 있는 투톱이 굉장히 이 전술에 열쇠를 지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두 줄 수비가 가다가도 공간이 계속 볼이 움직이다 보면 공간이 순간적으로 열릴 때가 있잖아요 이때 투톱이 내려와서 공간을 커버하는 게 그 4-4-2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시메오네 감독의 4-4-2가 미친 거예요 투톱이 이 4-4-2 이렇게만 두 줄 수비를 해도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 만약에 순간적으로 벌어지더라도 내려와서 커버하라는 거죠 그러면 더 들어올 때가 아예 없잖아요 사이드가 벌리면 투톱이 사이드로 가고 만약에 중간에 공간이 벌리면 또 공간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와요 이게 시메오네 감독 4-4-2의 핵심이에요 두 줄 수비를 하되 투톱이 내려와서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그 공간을 커버하는 게 시메오네 감독 4-4-2의 특징인데 오늘 팹이 그걸 쓴 겁니다 오늘 팹이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아구에로를 놓은 게 아니라 미드필더 유형의 김덕배와 베시바를 놓고 혹시 이 4-4-2가 벌어지게 되면 두 줄 수비의 공간이 들어오면 커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움직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케빈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드 실바가 끊임없이 밑으로 들어와서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 이게 바로 시메오네 감독이 4-4인데 이거를 팹이 썼어요 이런 식의 팹이 수비적으로 하는 거 보셨어요?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4-4를 쓰려면 공간이 핵심이니까 간격이 핵심이니까 그래서 맨시티가 이 정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전방압방 안 하고 자기 진영부터 지키는 축구 보셨어요?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를 해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그러면 투톱이 내려와서 빈 공간을 커버하는 축구라고 한다면 공격은 누가 합니까? 여기 핵심은 누구냐? 제주스입니다 제주스를 왼쪽에 갖다 놓고 두 주 수비 4-4를 시키되 만약에 여기에 김덕배와 배실바가 내려서 커버해서 볼이 끊어지면 볼이 끊어지면 제주스는 무조건 달려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스가 볼을 끊어주면 그제서야 올라가는 거죠 마레즈 배실바 김덕배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이 역습전술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혔던 겁니다 이거를 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이러니까 이 정도로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이 시메온의 투톱을 활용한 투톱 커버를 활용한 이 4-4를 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전반전에 네알이 약간 내려앉은 맨시티에게 점유율을 앞섰지만 슈팅수는 어떻게 됐다고요? 오히려 맨시티가 더 많이 때렸죠 이 역습전술로 5개, 3개 시티가 5개 때렸고요 네알이 3개밖에 못 때렸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했어요 와 이러니까 막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래서 제주스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히트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-4-2 때 압박 역습할 때 공격전개 히트맵으로도 분명히 나오는데 이 정도로 경기를 해보니까 힘을 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너무 고전을 했는데 그러다가 딱 한 번 기회를 잡았죠 레알이 후반 한 60분에 실수 하나 이 4-4-2에 딱 실수 하나 로드리 오타맨디 볼 주고받다가 끊깁니다 오타맨디 쪽에서 끊겨서 이스코에게 한 방 딱 맞죠 네 한 방 딱 맞아요 이러면서 야 그러면 이제 원래 이 4-4-2는 이 4-4-2의 단점은 뭐냐면 어 시메우네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실점을 안 하고 버티면 돼요 근데 실점하는 순간 이거는 전술 변화를 줄 수밖에 없어요 수비적인 4-4-2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실점을 안 하면 버티는데 실점을 하면 이 전술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실수 때문에 실점을 이스코에게 딱 했습니다 이랬더니 이 전술천재 패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여기서 기가 막히죠 앞쪽에 가짜 톱전에서 놨던 베시바를 뺍니다 예 빼요 빼고 어떻게 하느냐 제주스를 이제 올려버립니다 빼고 스털링을 들어갔는데 스털링 마레즈를 올리고 원래 맨시티가 썼던 4-3-3으로 복귀를 합니다 실점을 딱 하니까 4-3-3으로 복귀를 해요 원래 맨시티가 썼던 예 여기서 경기름이 또 완전히 달라지죠 자 실점을 한 상태에서 원래 올라가다 보니까 김덕배 이쪽이 올라오죠 김덕배가 어느 쪽으로 침투해 원래 맨시티의 이 축구에서 김덕배는 어떤 공간을 침투해요? 상대의 하프스페이스 하프스페이스로 가죠 김덕배가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립니다 누가 여기서 라모스와 경합하다가 헤딩을 넣죠? 제주스 제주스가 만약에 그 전반전에 4-4-2의 왼쪽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헤딩을 할 수가 없었어요 4-3-3으로 딱 바꾸자마자 김덕배는 원래 했던 대로 하프스페이스 공략하고 제주스가 가운데서 헤딩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바로 또 전술 그대로 주요했죠 자 역전골 어떻게 나옵니까 역전골 역전골 역전골은 PK로 나오는데 어 스털링 교체 투입한 스털링이 제가 4-3-3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스털링이 여기서 침투하죠 스털링이 교체 투입되 하다가 카르바에게 걸려가지고 PK를 얻어내서 김덕배가 마무리합니다 이것도 역시 교체 투입된 스털링에서도 만들어지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차전에 그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부담감이 커졌죠 2차전에 왜 그러죠? 1차전에 홈에서 졌고 원정팀에게 두 골을 내줬던 부담도 있지만 수비의 핵심인 라모스가 퇴장당했어요 그죠? 라모스가 퇴장당한 게 레알 마드리드의 2차전이 굉장히 큰 부담인데 그거 누구 때문에 퇴장당했어요? 이것도 제주스 제주스가 2-4-4-2였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4-3-3으로 갔고 공격하는 박스 요 바로 앞에서 라모스가 붙잡는 바람 라모스가 건드리는 바람에 퇴장을 당했죠 지금 후반전에 와 펩 진짜 장난 아니네요 진짜 이게 그 어 왜 왜 제주스를 그 아구에로 대신 넣었을까 이것도 그러다가 딱 뛰는 걸 봤더니 왼쪽이야 뭐지? 어? 이 사사이를 쓴다고? 이 시미온의 이 죽음의 사사이를 쓴다고? 어마어마한 사사이를 써서 하더니 실점을 했어 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거는 이제 실점을 하게 되면 이 사사이는 변화가 있는데 이건 쉽지 않을 거야 사사이를 딱 해놓더니 4-3-3으로 변화를 딱 주더니 여기서 또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레알이 힘을 못 쓰네요 네 레알이 힘을 못 써요 와 결과적으로 이러면서 정말 이 축구 전술천재 펩 예 그 저는 막 그런 생각 좀 드는 게 사실 이게 제가 독품었다고 초반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 펩은 사실 오늘 자기의 몇 가지를 양보? 혹은 뭐 좀 버렸다? 자존심을 버렸다?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? 이런 게 있었거든요 펩은 뭐냐면 사실 그 펩은 자기 개선과 자기 철학이 확실하잖아요 어 요한 크루이프로부터 이어지는 바르셀로나식의 어떤 전술과 철학 이런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지셔널 플레이라고 하는 그 점유라든지 볼에 대한 수유라든지 패스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그런 감독인데 오늘은 패배 축구를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동안 보면서 이런 축구를 했나? 싶을 정도로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다 그냥 놓아버리고 다른 축구를 선택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대척점에 있죠 그 바르셀로나식의 축구와 시메오네 감독의 사사에는 대척점 완전 다른 축구인데 그걸 선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독품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독품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바르셀로나 감독의 축구 전술의 모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크루이프가 생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?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용 없는 결과는 지루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안티포폴에 대한 이야기죠 결과를 내도 내용이 후지거나 내용이 막 맨날 수비하고 오르면 그 축구는 재미없어 지루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포폴에 대한 항상 비판의 생각을 하는 견지를 했었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요한 크루이프가 다른 얘기도 했던 거 아세요? 요한 크루이프가 다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내용 없는 결과는 지루하다라고 하면서 안티포포를 공격도 했지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결과 없는 내용은 무의미하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못 이기면 끝이지 뭐 결과 못 내면 끝이야 결과 없는 내용은 무의미하다 오늘 팹은 무조건 결과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무조건 결과를 팹은 내려고 했던 겁니다 무조건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품없다고 하는 거예요 심혜원의 4-4-1 왜 못해 할 수 있어 나도 투톱 내려와 수비해 그냥 10명 수비 한번 해봐 역습 야 제조사 한번 나가 실전 말하니까 오케이 다시 돌아가 4-3-3 이런 거 너무 재밌습니다 네 마지막 자존심을 살렸군요 그 맨시티 맨시티 이전에 프리미어리그 3팀이 16강 1차에서 다 졌는데 오늘 만약에 시티까지 졌으면 4팀이 그냥 전별 올킬 이런 거였는데 야 그래도 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 자존심을 세워줬네요 지난 시즌 결승전을 프리미어리그 3팀들끼리 했었는데 토트넘하고 리버풀이 야 그래도 맨시티가 일단 자존심을 세워줬고 물론 뭐 아직 16강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2차전이 남아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진짜 시티가 자존심을 한번 세워줬습니다 어쨌거나 펩 왜 그 연봉을 막 2-300억 받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잘하네요 천재 맞아요 똑똑하네요 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